우리가 구이족이라 불렀는데 설마 우리가 고대에 구이족이라 불렀겠습니까? 다른 명칭이 있었겠죠?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의 중국 문헌을 보면 한서에 중원 대륙에는 구이족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고요 중원에는 토카스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건 토카스와 구이족은 같을까요? 다를까요? 같습니다. 언어를 보면 알아요 한국어는 퉁구스어족에 속해요 저 퉁구스는 퉁구와 스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동호족입니다 동호족 동호가 퉁구가 된 거예요 퉁구스족이에요 그러니까 퉁구스 자체로 족인데 우리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퉁구스족 해서 한민족족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퉁구스는 카자고로 장남을 뜻합니다 우리가 판민에 살다가 동쪽으로 오게 된 이유는요 막내 상속 때문에 그래요 유목민족은 재산을 막내에게 물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은 딴 데로 떠나야 됩니다 장남 그리고 숫자 구가 토그즈입니다 토그즈 토카스, 토그즈, 퉁구스, 퉁구스 다 뭐예요? 아홉 개의 부족을 상징해요 즉 구이족의 명칭은 뭐였을까요? 원래 발음은 퉁구스겠죠 그렇죠? 바로 그거를 일본이 음독과 훈독으로 표기하듯이 훈독으로 쓸 때에는 구이조 이라 쓰고 음독으로 즉 발음을 중심으로 쓸 때는 도화석, 토카스로 쓴 거죠 둘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거 일본어 아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일본은 음독과 훈독으로 글자 쓰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글자가 하나로 읽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다 아니다 유 Sneed